양산 호성사가 BTN불교TV 소나무 진행자 광우스님 초청법회로 108산사술래금강경 독송기도를 회양했습니다. 지난 29일 법회에서 주지 세봉스님은 광우스님 법문을 통해 신심을 더욱 증장시키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우스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자신이 지은 인연법이라고 되새기며 항상 기도와 마음공부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성사는 2017년 11월 해남 대응사술래를 시작으로 전국 108산사에서 금강경 독송기도법회를 봉행했습니다.